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주머니에 집에만 밖에 없고 버스 타고 가는 가수님이 포기했다 버튼 중에 잔인하게 배가 고파온다 눈앞에는 편의점이 보긴다 집에 거리는 삼각김밥은 먹을 수 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 삼각김밥을 골라 계산대에 내려먹는다 아이바생이 쳐다 해본다 내게 얘기를 한다 아 손님 행사 기간이라 삼각김밥 하나 사시면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드리면 돼요 야야야야야 그래 웃어봐 웃어봐 야야야야 그래 웃어봐 웃어봐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 주머니에 200원 밖에 없고 우리 동네 자판기 커피는 300원이다 듣지 않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100원쯤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매일 자판기 앞에서 썩거린다 혹시 몰라 잔둔구멍을 향해 손가락을 집어넣는다 묵직한 게 잡힌다 이게 뭘까 꺼낸다 바로 이건 우회 건 우회 건 우회 건 하하하하 하하하 웃어봐요 어쩌면 별거 아닌 일 이겠지만 생각해봐 우리 삶에 이런 자진의 문들이 있기에 우세히 수하이잖아 It's over. It's over. 감사합니다.